저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민지의 두 번째 샷 핀 쪽 핀을 향해서 살짝 지나갔는데요 짧은 거리지만 아주 빠른 스피드에 내리막벌시 남았습니다 네 들어가면 선두 박민지 이게 떨어져요 박민지 다시 리드를 가져옵니다 이야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그걸 절대 놓치지 않네요 이야 박민지 선수는 참 확실히 상대방이 좀 비틀거릴 때 확실하게 넘어뜨립니다 박민지는 오른쪽 주먹을 불꾼 쥐었습니다 박민지 아멘